아 으 어 언니랑 남편분 이랑만 넣어주셨는데 으 지금 어쨌든 뭐 궁합을 봐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으 어 근데 뭐 딱히 언니도 각자 위치에서 뭔가를 잘하고 남편도 각자 위치에서 잘하고 하는데 우리 언니가 뭔가 모르게 남편한테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네 맞아요 다른 거는 크게 금전 네 그런 건 문제 하나 더 건강 이것도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참 내가 지금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성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여기서 만족이 안 되고 지금 막 갈증이나 네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음 이게 좀 남들 다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남녀 보고 잠자리 문제인데 남자가 거부를 하는 거지 아니 뭐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전혀 관심이 저한테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시동을 해도 남편이 자꾸 거부를 하고 중간에 이렇게 창피한데 말고 이렇게 사정을 하려고 해도 그냥 바로 삑 죽고 그러거든요 아 삑 죽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막 노력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살리려고 해도 예전 그런 처음 만났던 그런 게 아니어서 쉽지가 않아서 그게 지금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언니가 싫어서 건강이 안 되는 건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지 맞나요 다른 여자는 없어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 마음을 느껴도 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언니가 질린 건 아니야 네 그리고 성적인 그 성기능 혹은 남자들 흔히 말하는 전립선 응 이런 문제에도 건강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뭐가 문제일까 우리 언니가 뭔가 뭔가를 막 해봤어 그래도 뭐 남편이랑 관계 좋아지려고 뭔가 해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야 맞아 그쵸 그쵸 근데 안 돼 뭐 동일아주려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편 막 험 보잖아요 욕하고 그런 거 이제 들으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도 해보고 그 영상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 봐가지고 좀 약간 변태 같은 아 그니까 남자들이 그런 변태적인 행위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약간 반복을 닦으면 뭔가 나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저는 근데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네 네 해요 반박도 그러면 남편이 아예 잠자리를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무리를 못 한다는 네 마무리가 안 되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흥분시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해도 그냥 그냥 쓰러지고 그냥 죽고 하는 거죠 말하기 때문에 이상한데 남들은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반대로는 시도 안 해봤죠 언니 반대로 언니가 막 적극적이게 하는 거 말고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적극적이게 기다려 보지는 않았지 그렇게는 제가 시간이 아무래도 망고 하니까 왜 이런 생각을 내가 말을 하냐면 한번 거꾸로 한번 해봐 이게 먹힐 거야 그냥 관계 시도할 때는 서로 뭔가를 하든 신호가 있으니까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흔히 그냥 여자들끼리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들 중에서 서로 써먹히더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나도 알아 그래서 언니가 다양하게 써보긴 했으나 남편이 그게 취향이 아닌 거 같아 네 과격 그거는 제가 생각은 못해보죠 과격하고 응 막 들이대고 하는 게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몸 될 수 같은 아무것도 하지마요? 그냥 하지마봐봐 아무것도? 다리 같은 데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언니랑 딱 눈이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 네 그러면 최소한으로 가만히 움직여봐 최소한으로 꼼지락이 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붙이면서 그러면 오히려 남편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당하는 거보다 아 본인이 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 아 네네네 목각처럼 가만히 있어봐 아 아 아 네네네 아니 왜 남들은 안 해줘서 난리인데 왜 해줘도 난리야? 아 그럴까 근데 그게 취향이 다 다르니까 네 그냥 가만히 계셔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요구사항을 언니한테 얘기할 거야 자기야 이렇게 해줘 해봐 응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걸 언니가 따라줘 문 뭐 제 입술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저를 싫어하고 그것도 없고 다 남필고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고요 그냥 취향이 달라 언니가 그냥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먹히는 정보 모르겠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관련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한테는 그게 취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네네네 그냥 가만히 계셔 막 그러고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줘 네 그러면 두 분 너무 사이 좋아질 것 같아 네 되게 몸소는 좋아요 진짜 그것만 잠깐 안 돼서 그런 거잖아 네네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뭐 전 볼 필요도 없고 아니 한 번씩 해줘도 만족은 하니까 그렇지 만족하니까 그거 말고는 그게 답이야 가만히 계셔라 응 안 맞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아 이거 서로 좋아해 그냥 너무 과한 취향만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가끔 돼서 옛날에는 했죠 옛날에는 가만히 누워져 있어도 그냥 막 가만히 했는데 지금 이제 연애했을 때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고 그러면은 바람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불안 그러면 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잘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해주면 그냥 잘해주지 말고 잘해주세요 그럼 오히려 남편이 더 다가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다 됐어요 네 ㅎㅎ 으응